네 오늘 인더스파크 운동장에서 오늘 한마음축제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미얀마 선수 몇 명 정도 참석하셨습니까? 6명이요. 8명이요? 선수 8명, 11명이면 부족하잖아요. 네 부족해요. 부족해요. 다른 사람이 좀 뛰어주나요? 네 뛰어주나요. 뛰어주나요. 오늘 이렇게 와서 경기는 첫 경기의 첫 경기에는 어느 나라하고 하세요? 미얀마요. 아니 미얀마를 다른 나라하고 할 거 아니에요? 첫 경기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아 지금 결정이 안 됐어요? 예 그럼 오늘 어떻게 우승할 자신이 있습니까? 예 우승할 자신 있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우리 미얀마 선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잔민 트위. 잔민 트위. 잔민 트위 우리 선수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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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땡큐.